가을철이면 노란 단풍잎이 매력적인 은행나무, 하지만 은행나무의 악취는 항상 골칫거리인데요. 그래서 대구의 각 구청들이 은행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고 있는데, 이 해법 또한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윤영균 기자가 출시했습니다.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교 앞. 가을만 되면 은행 악취로 민원이 잇따르자 수성구청은 이곳의 은행 암나무 16그루를 모두 뽑아내고 은행 수나무를 대신 심었습니다. 대구의 가로수 19만 7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4만 7천 그루, 가로수 4그루 중 한 그루 꼴로 가장 많습니다. 이 가운데 은행 암나무는 1만 3천 그루로 30% 정도인데, 대구의 각 구청은 지난 2013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고 있고, 현재까지 440여 그루가 교체됐습니다. 암은행나무 한 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데는 100만 원 정도 듭니다.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수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는 늘어나고, 수정할 암나무는 줄어들면 꽃가루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 일본에서도 40여 년 전 은행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 뒤,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 했습니다. 암나무가 그 많은 꽃가루를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,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잘 아무도 모르죠. 그런데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죠. 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떻게 되는지. 암나무 교체에 앞서 약품을 사용해 열매 수정을 감소시키거나 은행이 있기 전에 수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.